에ㅏㅏ... 깨물이이ㅏㅏㅏㅏ인 그런데지완님 왜 고가운데에서 불이 축제중이신가요 크크로크크 그만 얘기해 이 개샛꺄 여드름 터졌다고 크랩 아 박 안되겠다 넌 안되겠다 진짜 그 때문에 못하겠다면서 미드달리더라요 마이너스 마스터 40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닫힌만 몇번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씨발 게임 들어가서 짜증내면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그러고 닫제하면 또 닫제했다고 불만이 많다 그냥 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라는거야 씨발 또무한거 아니냐고 씨발 아니 뭐 나도 좀 이제 점수 관리 좀 하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와 이 새끼 뭐야 뭐야 씨발놈이 잡혔어 이거 아 그냥 그래 쓰지마라 씨발 토할거 같애 이야 무슨 말파한테 뚫힐 따위냐 와 진짜 씨발 와 뚫힐 따위가 아니 왜하나 왜 지랄하고 있네 무슨 저거 무슨 버러지야 저거는 그렇지 그렇지 네이스 카이사가 못했다 서포드 칭찬하면 안돼요 칭찬하면 못해져 불 따갖고 건져 들어와 아 나 만원 없다 쟋됐다 이거 빼 빼 랜턴 타기 빼 저거 살려주시면 안돼요 하아 따아 씨발 아 아 아이파 좋았다 네이스 아 나쁘지 않아요 가만있어 어디 랜턴 안탄다고 보채네 네이스 아 carry fortress 깜찍 좋 그러나 샤버드 1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이스 어? 오픈인가? 오픈 같은데? 피해래 아 그래 이런 판만 해야지 다치하고 몇 점 오를라나? 어 뭐야! 왜! 이게 뭔일이야 씨발 아 깜짝이야 시발 요새 이거 자주있네 예고도 없이 강등을 시켜 사람을 나 공익할 때 옛날에 벌집제거 해봤는데 여기 학교 담장에 시발 그 뭔지 알아요? 말벌은 아닌데 말벌 종사같이 생긴 애가 있어 길다래갖고 꿀벌 아니거든?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런 애가 벌집이 벌집이 크지가 않아 좀 작은데 그게 어떻게 제거했냐면 주무관님이랑 가가지고 주무관님이랑 나랑 일특맞대고 쏘이면 죽는다 주무관님이 토치 들고 난 에프킬러 두개 들고서 쥐거든 내가 둘이 그냥 영화 찍었어요 토치로 지져갖고 벌 다 죽이고 그 집 떨어뜨리고 벌집제거 한 세번인가 두번 했나? 고양이도 자꾸 그랬어 고양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중성화시키려고 덧깔고 그랬어요 내가 보여줬었는데 옛날에 사진 벌집사진도 있을건데 신기해갖고 찍어놨는데 보이시나요 이거? 고양이 덧으로 잡은건데 야 이거 언제냐? 나 공이 거의 초창기때다 이거 아 아 씨발 젊네 어? 이렇게 늙었냐? 아 노래 존나 좋은거봐 에스전업이 뭐할라나? 엘만 안나오나? 아 지금 자고있다고요? 그래? 야 지금까진 안자겠지 뭐야 저건 가엔나 히리비 이거 이겼는데? 아니 저거는 뭐하는거냐? 아 아아아아 스트레스 존나 많네 씨발 형 방귀 끼웠는데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들어버렸어 어떻게 유유 뭘 어떻게 죽어 그냥 죽어 왜 나한테 그딴걸 물어봐 씨발 미안합니다 예배네요 아 에스 네이스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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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짜증나게 카르마가 쳐먹어 그래도 좋아해요 게임 많이 타졌어요 쟤 뭐하냐 아 샹 에이스 고맙습니다 힘드네 왜 왜 닿지 잘하는데 왜 잘하고 있는데 지랄이지 밴 해달라는건가 어 아 대포 아이고 아 사일러 저렇게 탑 된다더니 똥싸는거 봐 아 아 아 아 이거 리신이 당국가가 더 조졌네 이거 저거 조졌는데 에어 올라가야죠 진짜 야 야 왜그러냐 어어 너무 맛있어 오 쉣 아 아 뭐해 진짜 역겨워 죽겠어 시발 아 아 야 너무 쎄 올라프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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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이거 아 아 아 네잉스 좋아요 아.. 아니 왜 안봐줘 여기를 아 핀도 궁을 나한테 써줘야되는데 아 잡았다 진짜 와 핀드도 진짜 너무 못한다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뭐 캐리에 들지 그럼 어떻게 막아 니네 아 니네 크크크 말 꺼내기도 좀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너무 아까운데 아 진짜 앨리스 씨발 존나 오네 짜증나게 아 망했다 게임 아 짜증났네 자 잡아야 돼 네이스 네이스 왜 이렇게 잘해 젝스 망했는데 내려와서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와 대박 대박 와 야 아 에이스 존나 쩔었다 이건 잘했다 이건 라칸 이건 잘했다 어 야야 아니 라카는 아 이래서 서포 칭찬하면 안 된다니까 서포가 죽었고 네잉스 헐 얼른 깨야돼 네잉스 징크스가 좀 안 좋나봐 좀 잘 컸는데도 못 컸네 아 내가 아까 징크사 구려서 진거네 씨발 음 지환이 마스터가니깐 좀 달라 보인다 다 잃을때는 동생이 예전들이랑 같이 개만 것 같은데 뭘 잘하면 애들이랑 다른 것 같아 크크크 오 아 나 없어도 이기네 아 좋아요 캐리 나보다 많은사람 있나 찾아볼까 한번 2천명중에 한 2천명중에 한 2천명중에 한 명은 있겠지 야 있어 있어 야 여기 존나 많아 두명 시간은 없고 악당은 많고 아 아 아 아 아니 나는 그냥 소리네 아 아 아 아 큐 큐 아 아 저거 솔직히 애썼어 저거 아니 아 진짜 아 이건 씨발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아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존나 쎄 미쳤네 다 깨 합시다 칠턱 뜨네 리신 다 죽여줘 아 아 나 갔어 괜찮아 플 싸게 뺐다 에이스 좋아요 뭐지 저거 이거는 다이브 접팀 치러나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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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야 에이스 에서 파는 중 여기있어! 아담은 지워주고 가있어? 오 씨발 아니 왜 버려! 아니 버리네 이걸? 마나가 하나도 없었나? 저 친구 좀 무리하는 스타일이네 오! 재미있어! 아 불량 2개 너무 좋아 어? 용 먹었어! 그렇지! 에이스! 좋아요! 아 씨발 아 진짜 아 진짜 씨발 아 존말봐라 이 새끼들 나한테 왜그래 뭐야 뭐야 오 쉣 저거 못봤네 망구 아이고 밑에 올라온다 영익스 좋아요 아 잘하네 다섯명 다 잘해 미신 음파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프지않게 나도 잘하고 있는데 왜그래 잘하네 잘하네 네이스 좋아요 오케이 아래 포우에 타일 50점으로 나온다고? 개소리 하지마 어어어 어어 뭐야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 왜 아 왜 이겼을에 강등을 당해 씨발 이런 병신게임 어딨어 아니 나 들어올 때 마스터 퇴드리였어 게임 아 내가 네판째에 져가지고 떨어진건가? 아 씨발 그러네 아 네판째라 져가지고 강등했네 야 그냥 나 승격전 계속 다치하고 다이아 1에서 다치해가지고 챌린저 MMR까지 다이아 1로 가볼까? 다이아 1에 최고 주놈인거지 내가 저 힘순찐 저 다이아 1이에요 하는데 퓨 잡히는거 챌린저 이 새끼 미쳤나봐 강등당하고 좋아해 어어어 갑자기 존나 안하네 아니 씨발 왜케 존같지 기절하겠다 캐리 캐리 십캐리 petition 질의 ties 절의